안녕하세요. 가원카라반입니다. 오늘은 영국식 냉온수 외부 샤워기 설치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준비물로는요. 외부 샤워기 본품이 있구요. 다음으로는 외부 샤워 호수, 다음은 12mm 냉온수 원터치 피팅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공을 위해서는 68파이짜리 홀솔을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8파이 홀솔을 준비를 해주셨으면 카라반 벽체에 타공할 위치를 잡으시고 뚫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스를 받기 전에 방수 고무 몰딩에 실리콘을 도포 후 피스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품을 위치에 맞게 넣어주시고 수평을 잘 잡으신 후에 피스를 박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란 색깔의 냉수 12mm 원터치 호수를 꽂아주시면 되겠구요. 체크 한번 해주시고 다음은 빨간색에 온수 호수를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한번 무조건 해주시구요. 설치가 모두 완료된 상황이구요. 마지막으로 외부 샤워 호수를 사용하실때에는 홈에 이 홈을 맞추셔서 이 파란 부분까지는 냉수 빨간 부분은 온수가 되겠습니다. 돌리셔서 냉수 사용하시고 온수 사용하시고 뽑으실때는 무조건 오프 최대한 오른쪽으로 돌려주셔서 뽑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제품 설지 및 설명 안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